요거는 가죽 커버형 유선수첩 천원입니다 천원인데 수첩이 정말 너무 짱짱하게 생겼어요 가죽느낌이 좋아요 여기 카드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 명함이나 카드로 넣을 수도 있어요 유선노트 그냥 유선노트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2,000원짜리 다이어리를 샀잖아요 그게 매우 좋더라고요 유용하게 쓰이고 요것도 천원인데 이 가죽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다크초코 행복한 슈콜라띠 요거 녹여서 중탕에서 쓰는 초콜릿을 구매했어요 저희가 지난번 마켓컬리에서 빼빼로 초코스틱 만들기가 있었는데 그 스틱 과자도 많이 남았고 초콜릿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중탕할 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 봉지 샀고요 요거는 초코팬이 애들이 둘이니까 두개 샀어요 색깔에 요건 연두색 요거는 보라색 이렇게 나온다는데 너무 귀엽다 보세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모양은 못내도 그냥 흩뿌리기만 해도 예쁘더라고요 요런식으로 주말에 또 쿠킹데이를 열어볼까 합니다 과자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요거는 다크초코 아 까보고 싶다 한번 까볼까요? 까서 내물을 하나 넣어놓는거야 초콜릿 하나 그냥 먹어볼까요? 적당히 달고 음 맛있네요 용의 적정 온도는 45도에서 50도씩 중탕할 때는 38도로 맞춰서 하시는게 좋다고 하네요 그게 적정 온도래요 주의사항 제품 중탕시 적정 온도보다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며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한번 만들어볼께요 아이들하고 초코팩 초콜릿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차에서 먹을건데요 운전하다보면 졸리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입이 또 심심할때도 있고 그라디를 대비해서 요렇게 어머 뚜껑이 어머 왜이래 뚜껑 뚜껑이 이렇게 됐어요 왜이래 뭐냐면 뚜껑이 그냥 뚜껑 뚜껑이 불량같은데요 뚜껑이 왜이래 어떡해요 색깔이 왜이래 7월 26일까지의 유통기한은 7월 26일 소개가 오래된 초콜릿처럼 오래된 초콜릿처럼 그러네요 그리고 뚜껑이 약간 이게 헐거와서 좀 그래요 뭐야 정상적인거 음 먹어봐요 맛은 괜찮아요 잡아뜯어봐요 잡아뜯어봐요 그냥 이렇게 먹고 사실을 다 사요 이렇게 롯데드림카카오 56 2,000원에 샀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새학기에 꼭 이 빗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귀엽죠 솜니는 B부분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먼지 하나라도 더 쓸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바지랑 합체가 돼요 집게예요 톱니형 집게여서 이렇게 톱니처럼 생겼어요 지그재그 모양 톱니 음식을 잡을 때 재료들을 잡을 때 꽉하고 꽉하고 힘있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깃집에서도 자주 쓰는 힘이 아주 좋아요 이게 천원이에요 저렴하죠 요거 아세요? 그냥 일반 다시다만 썼었는데 얘는 요리의 신이래요 요리의 신 이걸로 끓이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 다시다만 써왔었는데 새로운 거 한번 구입을 해왔어요 양양과 레시피 없어도 스틱하다면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다고 그렇지만 콩나물국은 정말 너무 쉽다고요 그쵸? 시원한 국물이 필요한 레시피 사용해보세요 라고 써 있어요 국전골든 요리에 시원국물 한 번과 물 600ml가 적당하나 기호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근데 일반 다시다보다 훨씬 맛있겠죠? 이렇게 스틱이 있어요 다시다 일반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소리 이런 소리 좋더라고요 5개가 들어있어요 요거 한 봉에 물 600ml 그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간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맛있는 국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해요 실리콘 냄비 받침 실리콘 냄비 받침이에요 요거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냄비 받침도 되고 냄비 장갑도 되고 병마기를 딸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병마기를 딸때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 이게 말랑말랑한건가? 얘는 2,000원이에요 실리콘 냄비 받침 약 17.5cm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하! 되게 말랑말랑해요 이게 말랑말랑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뜨거운거 잡을때도 사용 가능하고 병따기로 딴 돼요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는구나 이거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으로 이렇게 열어주면 돼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면서 구부렀다가 펼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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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나? 냄새에는 미세하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냄새도 심하지가 않아요 색깔이 이렇게 생하지 않네요 민트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저는 그레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호주님의 졸업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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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로? 응